이 무가일체다 이게 마하라지라고 하세요? 인도 성자들 중에 마하라지 인도 이름도 어려워요 스리 니사를 가닫다 마하라지 마하라지 마하르시 마하르시가 함께 지금 인도 성자 중에는 유명하신 분이죠 세계 I am that 이런 책은 서양에서도 아주 히트 쳤던 영성 책인데 그분이 설하신 가르침에서 탐구사에서 나온 건데요 무가일체다 이런 거 보시면 아 이게 힌두교 도인들은 힌두교 도인들은 또 어떻게 공부하는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법공하고 탈통하니까 함께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이 마하라지가 윤회를 부정하기도 하고 마하르시랑은 살짝 그 개념 쓰시는 게 다른데 이 양반은 윤회를 윤회를 얘기할 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분은 윤회를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세네 살쯤 됐을 때 처음 우리가 에고가 생길 때쯤에 우리 내면에서 우리가 말한 태극도 작동한다고 봐요 그 전에 무국 상태이다가 무국 상태이다가 음식으로 이루어진 우리 몸에서 살면서 태극이 작동할 때가 언제냐 우리 에고가 작동할 때다 그런 얘기인데 이런 얘기는 뭐 별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분 생각이고 결국 핵심은 참나로 돌아가잖아요 무국 우리가 말하면 무국에 해당되면 이 텅 빔이 무국이잖아요 이 R, CR 하나가 이게 태극이에요 무국 이게 텅 빔 속에 CR이 잡힙니다 텅 빔 이게 천부경 철학이죠 영에서 무국이라는 영에서 태극이라는 일이 생긴다 텅 빔 시작이 뭐죠 일시무 하나가 텅 빔에서 시작됐고 이 하나가 또 텅 빔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저는 어차피 여기서 끝이라고 보지 않고 이 텅 빔과 이 하나가 영과 일이 결국은 현상계로 돌아간다 이렇게 천부경을 풀었지만 이런 느낌 힌두교는요 이런 식의 천부경 느낌이에요 텅 빔에서 1이 나왔는데 그 1은 다시 0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힌두교는 0으로 돌아가고 끝나야 된다 우주는 참나 상태일 때가 제일 좋았다 참나 상태일 때가 제일 좋았다 괜히 나왔다 우주 괜히 나왔다 벚꽁 마인드인데 결국 소승 철학인 이유가 괜히 나왔다 괜히 나왔다 나오지 말 것 그래서 이분 철학 한번 소개해드리면 무국태국 용어는 제가 붙인 거고 이분은 이렇게 안 쓰고요 힌두교 철학 한번 살짝 맛보실래요 이게 참나입니다 이 참나 자리에서 이 진하로 돌아가야 된다 결국은 참나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를 브라만이라고 하는데요 잘 아시죠? 범하이려 할 때 브라만이 신이잖아요 브라만인데 제가 얘기하는 뭐죠? 제가 얘기하는 순수한 순수한 전제감 순수한 전제감 이게 이분은 이제 전제감이라고는 안 하는데 순수한 전제 에 해당됩니다 순수한 전제 어떨 때는 뭐라고 하냐면 어떨 때는 순수한 전제가 아니다 비전제 전제가 아니다 할 정도로 순수한 전제 아니면 비전제 존재를 할 게 없다 하지만 존재한 그 상태 브라만이라고 이걸 브라만이라고 안 하고 빠라라는 강조어를 써서 빠라브라만 되게 초월적인 브라만입니다 빠라브라만 궁극의 브라만 그래서 아트만이라고 할 때도요 빠라마뜨만 빠라마뜨만 이게 빠라 아트만의 초월적인 아트만 초월적인 브라만 순수 존재 상태 이게 이제 우리 궁극의 모습이에요 순수의 심 우리가 가야 할 자리 원자리는 여기다 이게 제가 천부경에서 얘기한 뭐라고요 0 0의 자리 여기서 하나가 나와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하나가 나온다 여기서 CR이 잡힙니다 한 초점이 잡혀요 초점 잡히는 게 이게 뭐라고요 이게 자 그럼 여기는 순수한 브라만이겠죠 빠라브라만 상태인데 초점이 잡혔어요 그러면 이 브라만은 똑같잖아요 이 초점이 뭐냐면 이 초점이 I am이에요 나는 존재한다 나라는 존재감이에요 나라는 존재감 나는 존재한다 그럴 때 이거를 브라만이라고 합니다 브라만 아트만 빠라만 붙은 거 아시겠죠 빠라 빠라라는 강조음만 붙었습니다 무극 상태 이 상태 오면 이제 0에서 1로 바뀌어요 1 이게 1이에요 1이 하나 생겼어요 초점이죠 공적 자 저희가 얘기하면 보죠 이거는 공적이고요 공적 이 자리는요 영지 공적 영지 제가 들리게 하던 거죠 텅빈 속에 초점 하나가 잡힙니다 수신결이 그려져 있어요 공적 영지 텅빈 중에 초점 하나가 잡힙니다 나라는 존재감이 생깁니다 이 나라는 존재감이 생기면 여기서 온 우주가 나옵니다 온 우주가 나와요 나라는 존재감이 그래서 동양에서 태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 우주의 뿌리니까 온 우주의 뿌리는 태극인데 이 태극도 본래 텅빈에서 나왔으니까 여기가 무극이 되는 거예요 무극 태극 그리고 현상계 이해되세요 여기까지는 늘 하던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마하라지의 힌두 철학의 핵심입니다 무극 태극만 빼고 들으시면 무극을 뭐라고 그래요 파라브라만 태극을 브라만 브라만 아트만 그러면 태극 파라브라만 파라마트만 하면 무극 순수한 존재 비존재 아니면 이제 이쪽에서는 나라는 존재 근데 힌두교 철학은 이게 핵심입니다 힌두교 철학은 아 이리 들어가자 그래요 요거를 싫어해요 아이엠을 싫어해요 요 놈만 없애면 우리는 그러니까 천부경으로 치면 일시무 일이 무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요 일만 빨리 날려버리고 우리 무로 돌아가서 끝내자 무로 돌아가서 끝내자 이게 힌두 철학입니다 마하르시도 결국은 똑같아요 이 소리 태극을 싫어해요 힌두 철학을 요가수라도 결국은 태극을 싫어했어요 태극이 있으면 우주가 창조되니까 태극이 있으면 우주가 창조되니까 아이엠 내가 있다 하는 것으로 우주가 나오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신의 이름이 뭐예요 아이엠 대다 아이엠 그러면 그 양반은 창조주 신을 말해요 거기서 우주가 창조되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창조주 이전에 텅 빈 상태로 돌아가자는 게 힌두 철학입니다 이래시죠 그래서 아이엠을 혐오한다 사실은 이 아이엠으로부터 모든 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 자리가 사실은 신의 자리고 태극의 자리다 그래서 이 아이엠을 브라만 아트만이라고도 부른다 이 나라는 존재감을 포함한 이 빠라브라만 빠라마트만 상태를 그냥 브라만 아트만 하면서 이 아이엠이라는 이 의식을 날려버리고 싶어하는 겁니다 제가 순수한 존재감 여기는 나라는 존재감이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아요 마하르지랑 마하라지랑 똑같이 또 통하는 부분은 똑같다 마하라지로 제가 태극도 같은 거 하나 그려볼까요 요게 무극이요 빠라브라만 빠라브라만 자 여기서 한 점이 생깁니다 브라만 그쵸 아이엠 이 한 점을 마하라지는 뿌루샤라고 부르고 뿌루샤 요 한 점을 감싸고 있는 요 텅빈 공을 공이 아니라 이제는 이 한 점 아이엠 의식을 아이엠 의식을 뿌루샤 이걸 감싸고 있는 에너지를 뿌라크리티 금방 지나갈 거예요 참으세요 예전에 요거스러 강의 들으셨으면 요거 기억하실 텐데 뿌루샤 뿌라크리티가 정신과 정신과 에너지거든요 정신과 에너지인데 지금 자 텅빈에서 한 점이 나왔을 때 이 브라만이 되는 그 한 점 한 점의 의식을 또 뿌루샤라고 하고 그 점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이번에는 뿌라크리티라고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동양에서는 태극입니다 뿌루샤 뿌라크리티 그리고 3태극으로 나눠보면 어떻게 돼요 3구나 라고 사트바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 요거 아스트라에서 열심히 했죠 세피루트가 보여야 돼요 지금 지금 제가 하나 점을 덜 그렸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그게 어디로 이어지느냐 자 무국에서 태극이 되고요 무국에서 한 점이 생겨서 태극이 되고요 자 무국에서 한 점이 생겼죠 그 한 점이 음향으로 나뉘면 푸루샤와 뿌라크리티 그게 셋으로 나뉘면 맑은 기운 사트바 중간 기운 라자스 어두운 기운 타마스 그 다음 여기 이제 오행으로 나뉘면 지수하풍공의 오원소 자 여기 둘이죠 둘이죠 여기 둘이죠 여기 셋이죠 여기 오죠 2, 3, 5 더하면 얼마죠 10 우주를 구성하는 건 10으로 보고 우리는 어떻게든 무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현상계를 이루는 푸루샤, 뿌라크리티 사트바라자스 타마스 지수하풍공의 오원소 가 나온 자리인 이 아이엠 의식에다가 모든 걸 집중한 다음에 이 아이엠 의식을 초월하면 우리는 파라브라만 상태에 들어갑니다 자 고생하겠어요 결론은 뭐예요 몰라 하시고요 몰라 하시고 나라는 전제감에만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수행을 이렇게 설명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힌두교식으로 몰라 하시고 아닥하시고 내가 존재한다는 그 느낌에만 집중하시다 보면 그 나라는 전제감을 초월해서 순수 존재감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순수 존재감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힌두교에서 원하는 참나의 가장 보는 상태에 가신 것 이게 다예요 힌두교 그래서 이거 읽어드릴게요 이 무가일체다는 책 앞에요 이 마하라제 수행법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수행하면 되느냐 내가 있다라는 느낌 안에 머물고 다른 일체를 놓아버려라 내가 있다라는 느낌만 잡으시면서 다른 걸 다 몰라해라 혹은 내가 있다를 꽉 붙들고 다른 일체를 놓아버려라 같은 말인데요 그대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라 그대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그대가 아니다 생각을 놓아버려라 내가 있다라는 느낌에 집중한다는 건 브라만에 집중하라는 거고 브라만에 집중해 있다 보면 브라만이 신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있다는 느낌이 신이요 그 신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있다는 느낌이 온 우주를 낫지 못할 때 더 자기 근원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순수 존재 상태에 들어가서 안착하게 됩니다 공적 영지 중에 더 공적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가 그 기독교 철학에서 말하는 아인소프죠 아인소프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본 바탕이에요 늘 본 바탕인데 본 바탕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말하는 게 힘들게 원래 그 본 바탕이 있어서 우리가 굴러가고 있고 현상계도 굴려야 되니까 그 본 바탕은 현상계로 다시 돌아온다는 게 천부경 철학이라면 들어가서 나오지 말자가 힌두교 철학이에요 이게 소승과 대승의 차이입니다 마하라지 책 다 읽으시면 이것만 나옵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마하라지 책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마하라지 철학의 핵심 마하라지 철학을 제가 세피로트를 한번 만들어본 거예요 원래는 지금 여유가 있으면 칠판이 4개 5개 원이 일렬로 서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워서 보세요 세피로트죠 이건 아인소프 카발라에서 아인소프 빼고 나머지 걸로 해서 열수가 나오니까 세피로트죠 맞춰봤어요 제가 사실은 저는 그렸죠 됐죠? 천부경 철학은 대승철학 힌두교 철학은 소승철학 기본 뼈대는 똑같다 기본 뼈대는 똑같아요 몰라하고 나라는 존재감에 머물면 결국엔 순수한 존재감으로 들어간다 이게 끝이에요 힌두교 철학은 세상이 쉬워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어떡하다 조검 한국 seller 목적 젠학 멈춤탕 사용 생각 해주세요 계속